별로야 오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네 번째 순서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덕을, 두 번째는 덕의 지식을, 세 번째는 지식의 절제를, 오늘은 절제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 덕목 중에서 네 번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절제는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해방되는 것들, 잘못된 생각, 정력적인 생각, 또한 미혹된 생각, 추하고 더러운 생각, 이러한 행동,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self-control, 제어하고 또한 temperance, 절제하여 이 절제가 이제는 인내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의 인내라는 말은 그 인내는 휘포메넨이라는 헬라우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게 뭐냐? 그냥 참는 거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휘포, 이것은 아래라는 말입니다. 아래. 그리고 매넨이라는 말은 매너에서 나오는 말로 견딘다, 남는다, 지탱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 스트레스가 짓누를 때 그것을 잘 지탱하는 힘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참 안 좋은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위생 상태를 너무 깨끗하게 해도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우리 딸, 갓난 아이 때 이 병원에 자꾸 이게 열이 나고 해서 갔는데 그 소아과 선생님이 우유 먹일 때 그걸 다 끓여서 먹이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젖병을. 그런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어느 정도 세균은 접해야 그 면역 기능이 생겨서 웬만한 박테리아가 감염이 돼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스트레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빈 자동차, 빈 수레가 요란하죠. 여러분, 배가 운행할 때도 반드시 스트레스를 적재해야 되는 적절한 무게가 실려 있어야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작고 큰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학교에서 문제, 교회에서 문제, 여러 가지 작고 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우리에게 잘 적응되고 우리가 그걸 잘 견디기만 하면 그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가 되는 것. 좋은 스트레스. 물론 스트레스 중에는 또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몸이 망가집니다. 항복 포인트. 다시 말하면 그 압력을 벽돌의 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계속 압력을 500kg, 1톤, 1.5톤 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쫙 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항복점이 지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한계점이 지나는 그 스트레스는 몸을 망가뜨려요.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역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식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이유가 똑같은 병균인데 그 사람 안 걸리는 사람은 면역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면역기능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참 공포감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위생하고 방역하는 것도 첫째 중요하지만 둘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면역기능을 잘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면역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수면도 잘 섭취해야 되고 영양도 공급 잘해야 되고 또한 바이타민 이런 것 부족하지 않냐 하도록 또 이러한 감기, 면역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는 바이타민C를 2000ml 이상 이렇게 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에는 특별한 항산화 요소, 면역을 길러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비타민C를 제일 많이 소모하는 우리 몸의 세포는 뭐냐.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이 백혈구들이 감염되었을 때 그냥 싸우는 전사잖아요. 그런데 그 전사들이 비타민C를 제일 많이 소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가 들었을 때나 감기를 예방하는 일종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단지 그걸 예방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언젠가는 감기와 같이 될 겁니다. 독감과 같은 것이 될 거예요. 신종플루처럼 될 겁니다. 메르스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약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면역을 높이는 길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이것을 잘 견디는 이러한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려도 별반 해암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위생 철저하게 하고 방역도 철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균형있게 잘 식사하고 또한 운동도 변함없이 외부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밖에서는. 마스크 쓸 필요도 없어요. 산책하고 산에, 동산에 올라가서 등산하고 할 때는. 그런 모처럼 마스크 벗고 좋은 공기 속에서 신선한 그러한 산소를 호흡하고 하게 되면 모든 스트레스를 잘 이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신의 선품에 참여하는 덕목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사도된 표는 범사의 모든 오래참음과 이렇게 오래참음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첫 번째 고린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장에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은 오래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쭉 나와도 맨 마지막에 뭡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참 위대한 성품이 바로 오래참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히포메넨. 위에서 눌리는 것을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인내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잘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견디는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견디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왜 인내해야 되는가 이것이 잘못 설정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경비견 여러 가지 경비견의 종류가 있지만 그 유명한 독일 사람이 스페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경비견으로서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충성된 일에 아주 충성 일을 맡겨놓으면 목숨을 걸고 사소하는 우수한 견종 개를 개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German Shepherd입니다. Shepherd. Shepherd란 말은 무슨 말이냐 목양하는 견이라 얘기 목양하는 견 양을 치는 개 그래서 그 Shepherd에 독일 말해도 Shepherd 영어로는 Shepherd겠죠. 그런데 이 Shepherd가 얼마나 명견이냐 하면 한 번 일을 딱 막히면 이 주인이 바뀌어도 잠깐 주인을 확인하고는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명견이 있잖아요. 진도견 Korean 진도 이 진도계는 경비견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해도 일을 잘 하고 아주 책임감이 강하긴 한데 주인만 바뀌면 완전히 끝나버려요. 말을 안 듣습니다. 이 Shepherd는 3일 동안만 이렇게 잘 길들이면 금방 적응을 해요. 그래서 이 진도계의 특징이 말이에요. 좋은 점도 되지만 나쁜 점도 되는 게 진도계는 일에 충실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우선 수준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가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자 여러분 어떤 게가 더 마음에 듭니까 저는 진도계가 더 마음에 들어요 진도계가 그리고 진도계 특징이 아주 끈적입니다. 이 Shepherd는 덩치가 크고 막 힘이 좋고 사납지요. 그러면 그냥 그 진도계하고 이 싸움이 붙으면 막 진도계가 그냥 막 물리고 막 도망다니고 말이야 막 셰파들은 쫓아가서 그냥 범접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와 또 와서 또 공격을 해요. 그러면 또 막 물면 도망갔다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결국은 셰파드가 손을 들어 빠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의 근성이 아니겠나 우리 민족이 작고 뭐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끈기가 있는 거예요. 끈기가 뭐 빨리 빨리 문화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별로 성급한 민족 감정적인 민족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DNA에는 이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타 민족이 도저히 흉내내지 못하는 그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민족이 5천년 역사 동안에 강대국 속에서 찬란한 문화를 꼽힌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 그 창제한 합의민정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만큼 과학적이고 그만큼 논리적인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승정원의 일지라든지 이러한 기록문화 이것은 뭐 유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세하게 그 왕의 문제 거동하는 것 또 그 신하들 그리고 국민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이 적어놓은 그 일지라는 것이 지금 세계 문화에 아주 귀감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있는 중에서도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검진을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우리 민족의 그 탁월성이 우리 DNA 속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세계 복음을 전하라는 이 은근과 끊기의 이 민족 그러나 그 아주 빠른 민첩한 이 민족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 맡겨진 일에 첨성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일을 맡겼는가 누구의 일을 하는가 누가 명령하셨는가 그것이 변화되면 안 된다 이거입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는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힘든 일이 오고 어떠한 역경이 몰아치고 어떠한 환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이라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속한 인내 성품을 우리가 흠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 인내 그 조절된 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덕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련을 통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 하는 것입니다. 야고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없이는 인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인내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어떠한 수양이나 도를 닦아서 인내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반드시 시련을 통과 돼요.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뭐를 나요? 인내를 낳고 인내가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양 속담에도 노 페인 노 게인 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인내라고 하는 신의 성품에 속한 덕목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권한이라는 것, 연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고통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 되고 부활을 너무 강조하고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 이런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가 보면 진정한 인내와 연단이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인내가 가지고 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가져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 내 자아를 내 정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 함께 함께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장사진행바 되었다. 이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우리를 연단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인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 참는 거 봤습니까? 나이 들어서 성숙해지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성품 가장 높은 단계가 사랑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맨 밑에 단계는 믿음이고 맨 위에 단계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진검다리와 같은 바로 사랑으로 올라가는 거룩한 경건으로 올라가는 그 다리가 뭐냐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오래 참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반드시 시련을 통과할 때만이 참는 그러한 인내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행암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성화라는 그러한 단계를 동시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화라는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이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느냐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왜냐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그 단계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원에 확신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함이 뭔가 이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아니하는 거룩함이나 성결함이나 성화의 단계가 괴로돼 있어요. 어떤 믿는 자가 거룩난 자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구원을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족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구원의 단계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고 십자가의 역사가 끊임없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이 사랑의 완벽한 단계까지 이루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인내의 덕목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여야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부활이 내게 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우리가 평탄한 길만을 절대 아름다운 꽃밭을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신바대와 광야에 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쌓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연단이 있다. 이겁니다. 연단이 광야에 연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연단이라는 건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연단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십자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의 길이 자, 적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왜 그 길로 가야 되나 그 길은 왜 길입니다. 뱀과 청관이 우글거리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천성의 길이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고 협소해.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길이에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새 에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기뻐하면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시각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이러한 시련이 있을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는 핍박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아마 다섯 살 저희 고향인 구례 집에 그 외할머니 집에서 저는 자라고 컸습니다. 그럼 그 외할머니가 보면 아주 부지런한 분이에요. 새벽만 되면 그냥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지난라게 움직여요. 이게 아마 그 누에 고치를 이렇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한 방에 그냥 누에가 막 애벌레들이 막 벌렁벌렁벌렁 하고 말이에요. 뽕나무 이파리를 막 갉아먹고 말이에요. 또 한 곳에서는 그 누에가 뽕나무를 먹고 나서 그 속에 있는 아미노산과 당과 이런 것을 합성해가지고 비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입으로 토쳐내요. 그러면 그 실같이 토쳐내는 것이 그냥 이렇게 돌면서 말이죠. 누에고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지금도 첫 번째 기억에 그게 남아있어요. 잊어버리지나. 그리고 나서 그 누에고치를 할머니가 그걸 이제 또 삶아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실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어떤 누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방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이게 막 비집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집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 간신히 비집고 나오면 그냥 이게 딱 날개를 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에는 그냥 비실비실하며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쫙 벌려줘서 빨리 나오도록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그 나오기는 금방 나오는데 그냥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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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더니 그냥 날개가 펴지지 않아. 날개가. 왜 그런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누에고치는 이 좁은 공간을 나오면서 아주 안간힘을 쓰는 날개가. 그래서 날개의 영양이 공급이 되고 혈액순환이 막 잘 되도록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나와야 이 날개가 힘을 얻고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 없이 시련의 과정이 없이 어려움의 과정이 없이 빨리 그걸 벌려줘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날아갈 수가 없어요. 날개의 혈액순환이 안 돼. 날개의 영양이 공급이 안 되고 빨리 나와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연단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비상함 같은 걸어도 피곤치 않고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러한 세임을 얻는 그 비결은 연단입니다. 인내입니다. 원의 참음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욕이 말이에요.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내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을 다간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목표가 다른 것이에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따라가는 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너희가 나를 주여주여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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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하지만 내 말은 너희가 지키지 않냐 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늘 주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십자가에 넘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떻게 돼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번영하십시오. 일이 잘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이 말해요. 공부하지 않냐고 믿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시험장에 가서 공부 잘합니까? 잘합니까? 100% 떨어지는 거예요. 제 경험은 오히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로 천국의 그 기쁨을 약 1년 동안을 마치 내가 천국인가 여기가 세상인가 할 정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연단이 오기 시작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훈련하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웬만한 건 될 텐데 한 점 차이로 떨어지고 두 점 차이로 떨어지고 이제는 마지막 이제 떨어지면 아웃이다 할 때 하나님이 또 좋은 성적으로 붙여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은 나중에 진정한 성공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돼요. 갑자기 해상처럼 나타나는 그러한 거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미대한 광야에서 정말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깨졌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을 약속의 아들을 바라보며 참고 또 참았어요.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25년을 기다린 후에 이사락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 주셨다. 요셉은 얼마나 그 시련이 많았습니까. 14년이라는 억울한 감옥생활 속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너는 누구도 나를 빼줄 줄 알았지만 잊어버려 14년이란 삶이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욕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다메색 도장에서 성령 받고 마리아 눈이 치유되고 해서 금방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3년 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막 광야에서 금식과 고행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교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3년이란 세월 동안을 철저하게 금식하며 자기 자신을 성화시킨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시작이에요. 우리 크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가지 연단과 그 고난 물론 이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고난이요. 크리스도를 닮게 하는 고난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마귀가 주는 고난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은 범죄함으로 내가 정력적인 삶을 삶으로 인과 응보 심는 대로 거두는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이런 고난은 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서 받는 그 고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해야 될 성화의 단계라 시편 119편 71편 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 이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을 자는 성화의 단결을 거쳐서 십자가의 연단과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내 자신의 매일매일 내 자신의 정력과 모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또한 탐심 지혜롭게 할 만한 탐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지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크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맨날 그냥 그만큼 하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그냥 그냥 어린애 같아 조금 뭐 하면 그냥 시험에 들어버리고 픽픽 거리고 쓰러지고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권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유아처럼 영적인 유아처럼 육신적인 크리스도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로부터 배우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로부터 배우라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번째로 시련의 때를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겁니다 기쁘게 여기는 삶 우리가 시련 받는 것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쁘게 여길까요 이 시련이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권한을 통과하는 것 여러분 무엇에 어떤 시험 목표를 두고 얼마나 많은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극기 훈련과 절제와 인내와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땀 흘리는 것 똑같아요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달리지만 메달을 받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 마찬가지 성경에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운동선수와 같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과 같고 또한 씨를 씹는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아요 이 세 가지 그러한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늘 김을 메고 물을 대주고 운동선수처럼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극기하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내 자신이 해야 될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 십자가의 역사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직통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성화의 단계는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폰 변형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내 자신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매일 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속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미국의 티켓을 가지고 급행열차에 미국행열차에 타고 먹고 마시며 놀면서 편안하게 가면 미국 땅이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연단의 과정에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 존 버니슨 철로 역정을 보십시오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과 절망과 늪과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치고 거치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고 끝까지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그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크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뭐예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물에 그냥 사정없이 지워놓고 이 죽음을 상징하는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도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에 이루신 것을 그냥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크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영광에 참여한 자가 진정한 크리스도인 이게 잘못되면 맨날 잘못된 길로 가요 저도 처음 초창기에 이 잘못된 신앙 예수 크리스도의 피 그저 보혈의 피를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처럼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내 내 자신의 각거의 노력이 내 자신을 성화시키기 위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시키는 연단의 훈련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이 내려왔을 때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가고 싶어도 가면 안 돼 구름기둥이 올라올 때 급히 따라가야 돼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연단과 인내의 과정을 기쁨으로 견딜 때에 진정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혹시 별로 기분 안 좋게 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고 나면 매도 빨리 맞아버리면 시원한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해병대에서 헌병대 들어가서 매일 그냥 30대씩 맞았어요 근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우리 저기 같은 동료들이 맞고 있는 걸 보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맞아야 돼 빨리 그리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가 얼마나 시원한가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채찍으로 때리는 거 이것은 감사해야 돼 왜냐 더 이상 맞지 말라 이거야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자식으로 네가 내 옆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우편에 앉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하려면 이러한 각오를 가지라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가면서 힘져서 갈 때 땀을 흘리고 피 땀을 흘리고 부인네들이 막 우는 거야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여인이요 울지 말라 네가 울라면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이야 내 자신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과 옷을 찢으면서 죄를 뿌리면서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저주의 법이에요 율법의 법칙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전년병의 두려움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영혼과 육신의 질병의 문제 대인관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인내의 성품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고통스럽고 비록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이 변화가 되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자꾸 편안한 환경 자꾸 환경 탓을 하니까 계속 환란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넉넉히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인내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내가 사도된 편은 첫째로 범사의 오래참음 오래참음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인내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힘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인 것이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사랑의 내 하나님으로 내 자비로우신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크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주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이제는 크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환란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오늘 또 절제의 인내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여러므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